궁금하들 안녕? 나 스케줄 끝나고 이제 막 들어왔어. 지금 좀 피곤하긴 하네. 아마도 요즘 조금 무리를 해서 그런 것 같아. 뒷목이랑 어깨랑 좀 뻐근하기도 하고 뭉쳐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에 보통은 안마의자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할 때가 많아. 지금 편안하게 좀 잠들고 싶은데 그때는 안마의자에서 결국은 일어나야 되잖아. 지금 누워있는 이 상태에서 안마를 받고 싶은데. 이거 꿀잠템으로 나만큼이나 유명하대. 바로 슬룸에서 나온 슬룸 목베개 프로야. 궁금하들 슬룸 목베개 프로가 뭐냐면 우리 뒷목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 베개야. 여기 높잖아? 온열 기능이 있어서 찜질하는 것처럼 뜨뜻하게 뒷목을 풀어주고 또 저자극으로 진동 마사지까지 해준다는 거야. 베개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맞아. 편안한 거잖아. 이건 고탄력 메모리폼이래. 미리 한번 써봤거든? 사실 한 번 써본 게 아니야. 요즘 매일 쓰고 있는데 여기 누우면 정말 꿀잠 잘 수 있겠더라고. 완전 편안해. 주변에 보면 목이랑 어깨 뭉쳐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목이랑 어깨가 뻐근할 때 자기 전에 딱 한 15분 정도만 이 슬룸 목베개 프로에 누워있어봐. 그러면 긴장도도 떨어지고 뭔가 이완되는 느낌도 있고 정말 마사지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좀 더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기능에 대해 알려줄게. 먼저 슬룸 목베개 프로는 USB 케이블을 연결해야 돼. 먼저 꼽아볼게. 이게 꼽으면 바로 여기에 불이 들어와. 목과 어깨에 쌓인 피로를 뜨끈하게 풀어주고 싶으면 온열 모드를 눌러주면 돼. 그리고 뜨끈하게 풀어준 뒤에는 뭘 해야 되겠어? 마사지를 해야 되겠지? 그럴 때는 이 진동 모드를 눌러주면 돼. 꾹 하고 누르고 있으면 바로 이렇게 진동이 느껴져. 자극적으로 아프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러운 저자극으로 마사지해주는 그런 느낌이야. 뜨끈하게 짖어주면서 마사지를 한 번에 할 수 없냐고? 왜 없겠어? 그럴 때는 동시에 켜주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온열 버튼을 이것도 꾹 누르면 됐다. 이러면 온열과 진동 마사지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어. 거기에 온열 모드랑 진동 모드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우리 컨디션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먼저 온도 조절부터 고온은 빨간색, 저온은 파란색, 중온은 초록색. 강도 조절은 지금은 이게 중 그리고 파란색이 약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서 빨간색이 강이야. 이왕 켠 김에 오늘 스케줄로 고생한 이 뒷목 좀 풀어줘야겠어. 나는 온열과 진동이 동시에 되는 모드로 해볼게. 자, 난 눕는다. 뜨끈하게 마사지까지 해주니까 내 목이 호강 중이야. 이게 다른 것보다 저자극, 그 진동으로 마사지를 해주니까 목에 무리도 없는 것 같고 내 목을 이완시켜주고 어깨도 이완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냥 하루 피로가 다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이야.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같아. 아, 나 정말 잠들뻔했네. 촬영이 아니었으면 그냥 잤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슬룸 목베기 프로가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해주는 이유가 또 있는데 뭔지 알아? 우리 목이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슬룸 목베기 프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거래. C컵으로 뒷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하드존과 머리를 부드럽게 지시해주는 이 부분. 이 네모난 이 소프트 존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목과 베개 사이에 빈 공간이 없이 탄탄하게 받쳐준다는 거야. 거기다가 아까 말한 거 기억해? 바로 여기가 고탄력 메모리펌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푹신푹신한데 막 구기고 이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구기고 접고 막 이렇게 해도 금방 봤어? 이 탄탄한 지지력과 복원력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그냥 금방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망가질 걱정은 내려놔도 되지 않겠어? 궁금하대? 자기 전용 15분만 투자하면 뒷목을 편안하게 저자극으로 마사지해 주지 뜨끈하게 풀어주지 완전 시원하지 않겠어? 나 그냥 촬영이고 뭐고 이 슬룩 목베기 풀어 베고 푹 잡을까 해. 궁금하대 되자. Cre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